안녕하세요 지리산 리포터입니다. 오늘은 흙의 산도가 뭔지 그리고 우리나라 땅은 산성이 되기 쉬운데요.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산성토양이 되면 좋지 않은 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끝으로 산성토양을 계량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토양검증을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서 이렇게 비료사용처방서를 받으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토양검증결과를 이렇게 통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산도라는 게 있죠. 산도 산도의 적정범위는 6에서 6.5로 되어있죠. 제 땅은 7.1이네요. 약간 알칼리 이상인데요. 7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산도라는 게 과연 뭘까요? 산도 pH라는 건 뭐냐면요. 흙 속에 수소이온농도가 수소의 이온농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산도인데요. 흙알갱이에 수소이온이 많이 붙어있으면 산성인 거고요. 흙알갱이에 수소이온 대신에 염기성이온, 칼슘이나 대표적인 게 칼슘이나 마그네슘이죠.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많이 붙어있으면 염기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작물들이 좋아하는 산도의 범위가 6에서 6.5정도가 됩니다. 칼 정도까지는 괜찮고요. 산도가 칠이라는 얘기는 중성이라는 얘기인데요. 증류수 같은 것이 산도가 칠이죠. 그 다음에 커피가 산도가 5정도 되고요. 레몬이 산도가 2. 그리고 위산이 산도가 1이네요. 그 다음에 피가 우리의 피가 산도 8. 알칼리성이죠. 그 다음에 달걀 흰자가 산도 9, 비누가 산도 12 이 정도 됩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산도가 높은 것이고요. 숫자가 높을수록 알칼리성이 높은 거죠. 농사의 가장 적정한 산도는 6에서 6.5 내지 7 이 정도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나라 땅은 원래 땅이 산성이기도 하고요. 또 자연스럽게 산성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 땅에 흙을 만드는 암석 자체가 바위 자체가 화강암이라는 얘기입니다. 흙은 이 바위 덩어리가 풍화가 돼서 이렇게 깨지고요. 잘게 부서져서 이렇게 잘게 부서져서 이게 바로 흙이 되는 건데요. 흙을 만드는 이 모암 이 바위 덩어리 자체가 화강암인데요. 그런데 이 화강암 자체가 산성을 띈 바위라는 얘기죠. 원래 모암 자체가 산성암이기 때문에 흙 자체가 산성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흙이 산성이 되기 쉬운 두 번째 이유는요. 비가 많이 와서 그렇습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흙 속에 있는 염기들이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염기들이 녹아 내려가죠. 그 대신 뭐가 차지하냐면 수소가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가 많이 붙어있으면 산성이라고 그랬죠. 수소이온농도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염기들이 녹아 내려가고 대신 수소가 달라붙기 때문에 우리나라 땅은 가만히 둬도 산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이유는 비료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비료 사용량은 세계 최고입니다. 제일 많이 쓰죠. 그리고 농약 사용량은 선진국의 10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곡물 자금률은 이렇게 낮죠. 우리가 비료로 농사를 많이 지쳐 비료를 많이 주다 보면 특히나 산성비료를 많이 주다 보면 땅이 산성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이유는요. 작물이 양분을 먹는 대신 내놓는 것이 뭐냐면 수소를 내놓죠. 그래서 일정한 땅에서 농사를 계속 짓다 보면 식물은 양분을 먹는 대신 수소이온을 내놓거든요. 그래서 자연이 땅이 산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땅이 흙이 산성토양이 됐을 때 나쁜 점, 안 좋은 점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이 수소이온은 약한 뿌리를 공격을 합니다. 약한 뿌리에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약한 뿌리에 상처를 줘가지고 양분 흡수를 방해를 하는 거죠. 양분 흡수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약한 뿌리에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요. 땅이 산성이 되면 알루미늄이 많아집니다. 알루미늄. 그래서 이 알루미늄은 독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물한테 좋지가 않죠. 그 다음 세 번째 안 좋은 점은 뭐냐면요. 작물이 필요로 하는 중요한 영양분들의 유효도가 산성이 됐을 때는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작물이 이런 영양분들을 산성이 되면 못 먹는다는 얘기죠. 작물이 크지를 못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요. 땅이 산성이 되면 카드뮴이나 납 같은 거요. 이런 카드뮴이나 납 같은 중금속에 피해가 생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땅이 산성이 되면 흙에 살고 있던 미생물들이 살 수가 없게 됩니다. 특히 작물에게 좋은 미생물들이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산성 땅을 작물이 좋아하는 pH 6에서 6.5 내지 7 약산성 내지 중성으로 바꾸는 방법은 뭘까요? 산성 땅을 계산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땅이 산성이란 얘기는 이렇게 흙 알갱이에 수소이온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수소이온이 많다는 얘기고 염이 적다는 얘기거든요.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흙에다가 이런 칼슘이나 마그네슘을 공급을 해주면 됩니다. 흙의 칼슘이나 석회나 마그네슘은 고토를 주게 되면 이 수소이온하고 교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흙의 수소이온 농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산성이 중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료 중에서 칼슘을 함유한 소석회나 석회석 또는 폐화석 같은 것들을 주시면 되고요. 칼슘 고토가 같이 섞여있는 석회 고토를 주시면 됩니다. 이것들의 효과를 보면 소석회가 효과가 가장 좋고요. 그 다음 석회 고토 폐화석 순서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성 땅을 계량하실 때 규산질 비료나 인산질 비료도 칼슘 고토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주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농사 짓고 있는 땅의 흙이 산성이 되기 쉬운 이유, 원래 산성이 되기 쉬운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산성이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안 좋은 점이 있는지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산성 땅을 계량하는 방법, 개선하는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농사 짓고 있는 땅이 염기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땅의 pH가 염기가 됐을 때 어떤 안 좋은 점이 있는지, pH가 높은 염기성 땅을 계량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